가장 익숙한 것일수록 그 기원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것들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만듭니다. 이야기라는 말은 사람, 우정, 삶과 죽음처럼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있었고 어디에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죠. 과연 이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성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팟캐스트 이종범웨 웹툰스쿨의 작법이야기, 궁극의 플롯 오늘은 이야기의 근원, 신화라는 이름을 플롯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범웨 웹툰스쿨의 궁극의 플롯, 롱터뷰, 방과후, 블라블라를 다 진행하고 있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연구가 김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네, 여러분. 스타목소리가 들어왔죠? 권혁주 작가님께서 저희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상했어요. 언제쯤 도망갈 것인가. 농담이고요. 잠깐 휴가를 가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구원투수로 옆동네에 계신 롱터뷰와 방과후 활동의 홍남지 선수께서 등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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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초면이시죠? 네. 어떤 기분이냐면 대학교 다닐 때 중국집을 시키면 아저씨가 오시죠. 백반집을 시키면 같은 아저씨가 오시고요. 그리고 분식을 시키면 같은 아저씨가 또 오시고요. 제가 그런 데서 알바한 적이 있는데 가게 하나인데요. 간판은 없고요. 전화기가 여러 대고요. 번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집으로 주문을 하건 같은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구멍가게의 특징인데 주문할 때 주문하는 사람들끼리만 싸웁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중국 음식이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는데 그래봤자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같은 분이 오시죠. 여러분 지금 궁극의 플롯 났고요. 맞습니다. 롱터뷰 아니고요. 방과후 활동도 아니고요. 계속 비슷한 목소리가 돌려막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웹툰스쿨은 구멍가게지만 나오시는 분들은 명품입니다. 잘 들으셨죠? 어떡하냐 이거.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근황으로 수습했죠?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근황을 돌아가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저희 근황을 얘기하자면 유성범의 웹툰스쿨이 야망을 가지고 주 1회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시는 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방과후 활동 첫 번째 화를 듣고 나서 이거를 듣게 되실 텐데요. 나머지 두 분은 지금 뭔 소위인가 하고 계신 표정을 듣고 계신데 김태건 작가님 유승진 작가님 반가후 활동이라는 게 생겼어요. 축하드립니다. 남길처럼 얘기해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래서 아마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부터는 매주 금요일날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각 꼭지가 올라올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는 궁극의 플러스를 녹음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의 근황은요. 정말 근황 만들기가 어렵다는 게 근황이고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저희는 녹음을 계속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에 비해서 근황이 소진되는 속도가 매우 빠른데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곳은 평소에는 미디어 그룹 위즈덤 하우스의 도움으로 빨간 책방에서 녹음을 하다가요. 오늘은 잠시 사정이 생겨 연이 닿아서 홍대의 버블검 스튜디오라는 전문 음악 스튜디오에서 무려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와보시니까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뮤지션이 된 기분이에요. 뮤지션? 놀라운 점이 많은데요. 에어컨이 무음이에요. 맞아요. 그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녹음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워서도 안 되지만 소음이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저런 사소한 것에서 놀라울 수 있는 이 환경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만화가기 전에는 음악의 직업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공간이 너무 친숙해요. 그래서 왔을 때 이제 악기들이 있고 콘솔도 있고 저는 맨날 이런 곳에서 앨범 녹음하는 데 참여하고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이런 곳을. 되게 고향 온 것 같고 좋네요. 저 같은 사람은 되게 당황스럽죠. 왜요? 옛날에도 한번 이렇게 전문 스튜디오의 팟캐스트 역사 팟캐스트 녹음하러 간 적이 있는데 들어오니까 소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약간 이명이 들릴 정도로 조용하지 않아요? 뭔가 누가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괜히. 뭐지? 그거 아시죠? 개그의 신. 개그의 신이. 김태근 작가님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오늘의 관정 포인트입니다. 누구도 웃기지 못하는 김태근과 모두에게 웃어주는 홍렌지.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과연 차과 방패. 홍렌지 마저도 웃기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김태근 선생님에게까지 웃어주실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관정 포인트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개그신이 부른데요. 시작부터 망했어. 감사합니다. 뭔가 좀 한 번 웃겼으니까 조용히 하면서 그래도 웃기지 않았느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김태근 작가님 느끼세요? 요즘 진짜로 팬이 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 번 또 실패하면 또 다. 그런 건 팬이라고 하지 않죠. 그건 소비자고요. 한 번 실패하면 떠나가는 건 소비자고 팬은 이제 우리 태권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게 이제 팬이죠. 이게 팬인데 요즘에 제가 감지하고 있는 김태근 작가님의 팬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한 명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뭔가 좀 해볼게요. 그 수습은 제가 합니다만 소감이 어떻습니까? 팬이 늘고 있는 소감. 그런데 계속 웃길 자신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깐요. 김태근 작가님의 근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름에 애 키우는 거 똑같죠. 똑같은 건 아니고. 또 늘 그렇듯이 잠시 아프셨다가 또 건강하셨다가 즐겁게 노셨다가 아ija님께서. 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조금씩 조금씩 아픈, 사소하게 아픈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좋아지신 다음에 상어가족에 상어가족에 엄청나게 꽂히셔 가지고 핑크퐁이요. 역시 육아인들의 대화는 통해요. 그래서 상어가족에 꽂혔을 때 뽕을 뽑아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가 상어 흉내를 좀 내봤으나 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모시고 아쿠아리움 가고 그다음에 캐릭터 페어 가서 또 대형 상어 보고 보통 그런 거 가면 현실 어택당 하잖아요 아이들. 예를 들면 곰돌이 하다가 동물원 가면 어흥 하는 거 보고 놀라고 상어가족 하다가 아쿠아리움 가면 울고 그러잖아요. 저거 내가 하는 핑크퐁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아크릴판이 두꺼운 게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너머로 보니까 약간 비현실적 인가 봐요. 솔직히 비현실적이잖아요. 상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면서 멍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언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육아하시는 분들에게 애 키우는 거 어때 물어보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와요. 맨날 똑같지 뭐. 이거하고 매 순간이 다 달라 이거하고 다 나와요. 이게 저는 일상통의 비밀과 맞닿아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매 순간이 다 다르다는 게 똑같아요. 그래요? 정말로 예측 불가하잖아요. 이게 바로 플롯을 의미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이벤트 하나하나가 되게 새롭다는 거. 이게 이제 플롯하고 연결되는 역시 근황부터 플롯스러운 우리 김태건 부위 몰고 가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습하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아쿠아리움 갔다 왔죠. 왜요? 오키나와의 출항이. 오키나와. 내년까지 물건 먹듯이. 고래 상어 진짜 끝내줘요. 진짜 완전 압도됐다니까요. 고래 상어가 있어요? 고래와 상어? 아니요. 고래 상어라는. 출항이 수족관의 대표적인 동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래 상어가 두 마리가 있는데요. 그렇구나. 출항이 수족관의 상징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고래 상어 하나가 만타레이라고 해서 만타 가오리. 아 가오리는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는구나. 고래 상어는 모르겠네요. 고래 상어. 수족관에 가서 보고 싶은 꿈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개복지 하나가 고래 상어. 개복지? 죽기 전에 봐야 되기 때문에. 개복지를. 소중하구나 개복지. 개복지 실제로 있나요 그런데 이 수족관은? 잠깐씩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죽어서 나간다고요. 죽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튼 그곳에서 아이들이 넋을 잃고 보는 걸 봤는데요. 저도 같이 넋을 잃었어요. 고래 상어가 실제로 사람이 직접 사육하는 게 불가능한 생명체라고 알려져 있다가 오키나와 출항이 수족관에 최초로 성공을 해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한 크기도 크기지만 약간 비현실적이에요.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직접 본 건 아니고 동물의 왕국에서 갔어요. 그 만타레이도 약간 우주인이 유형하는 기분이랄까 보고 있으면 멍하니 있게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태권 작가님은 육아 근황. 고래 상어에 대해서 sns에서 유명한 얘기 올라왔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sns에 도는 재미있는 얘기를 가져다 써도 괜찮은 걸까요 이제 개그의 오리지널리티까지 고민하세요. 과역입니다. 많이 부르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긴장이 돼서. 아니 괜찮아요. 뭐라도 가져와서 한번 해보셔야죠. 뭐라도 웃기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그 구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라도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 집안 어르신하고 같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뭐가 하나가 딱 근사한 녀석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야 저고 고래다 하니까 아니야 상어 같은데 아니야 고래야 아니야 상어 같은데 나레이션이 갑자기 이것은 고래 상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제가 한 게 아니라 sns에 있던 얘기입니다. 김태권 작가님의 근황은 개그 연구고요. 개그를 밤마다 고민하신다고요. 너무 더워요. 더위가 잘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겨울에도 더위가 잘못하면 겨울엔 추위 고일러 MR처럼 진행하다가 저만 싹 빠져보면 무슨 꼴이 날지 진짜 궁금하네요. 이 사람들이 수습 안 되고 수습 아무도 안 오면 어디까지 갈지 너무 궁금해요. 즐거운데 중각의 개그로이죠. 너무 좋네요. 두 분만 따로 녹음하고 싶다. 어떻게 김태권 작가님의 또 다른 근황은 없습니까 또 다른 근황은 저도 이제 게임이라는 것을 몇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진짜요? 보셨다고요? 한 게 아니고?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 원고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공식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게임은 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게임을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고요. 무슨 게임 하고 계세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임으로 프레임 프레임이요? 아 그 ios에서 나온 ios 게임 말씀 모바일이군요. 프레임이 무슨 게임인가요? 프레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모뉴먼트 밸리 하고 모뉴먼트 밸리 완전 갓밸리죠. 갓밸리 갓밸리 갓유먼트 모뉴먼트 밸리 보고선 야 말도 안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하고 있는데 프레임도 장난이 아닙니다. 비슷한 류의 게임인가요? 시리어스 게임이고 약간 시리어스는 아니고 시리어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되게 특이해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라는 것이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의 현상 금요일이지만 하지만 프레임이라는 게임이 그렇게 신기하다는 걸 들었으니 해봐야겠네요.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가령 사컷만화가 1,2,3,4면 그게 1,3,2,4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긋나 있으면 주인공이 죽게 돼요. 그래서 순서를 바로 잡아주면 계속 그다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주인공이 주인공이 어떤 첩보를 한다거나 누구의 눈을 피하는데 이거를 이제 프레임을 순서를 바꿔주면 무사히 거기를 통과하고 아 그 프레임 해봤네요. 그 첩보물 같이 돼가지고 느와르 느낌의 주인공은 검은색 실루엣이 나오고 프레임이 2가 나왔거든요. 1은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프레임 2가 나와서 하게 됐다는 것이 근황인 거죠. 좋은 근황이네요. 예전에 하진 않았지만 했습니다. 게임을 하진 않고 엔딩을 보았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호남진 선생님은 잘 아시겠네요. 윈저맥케이의 리틀니모 그 리틀니모 게임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 게임이 꿈속 나라에서 니모가 앞으로 기어가면요. 그 앞에 존재하는 괴물들을 내가 미리미리 치워놓거나 길을 만들어줘서 리모가 끝까지 가야 돼요. 침대 타고 막 날아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류의 게임이 있어요. 퍼즐 플랫포머 중에서 특이한 장르인데 프레임이 거기에 한 획을 그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만화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화가라면 해야 할 게임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도 원고 때문에 하진 못하고 아 그렇군요. 관심만 가지시고 안타깝죠. 원고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몇 분 만에 깨셨어요? 일단 아무튼 좋은 게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모니멘트 밸리는 제가 너무 여러 번 했던 게임인데 아이다라는 비밀의 공주 소녀가 비밀에 쌓여있는 어떤 이야기를 풀어 헤쳐나가면서 펄쳐지는 환상적인 퍼즐 게임입니다. 엔딩이 약간 슬픈 느낌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다 세댓네. 그렇죠. 세댓네. 이거 해본 사람은 아는 격인데 그렇죠. 그 모니멘트 밸리 확장판까지 깨고 나서 그다음 거 기다리고 있는데 투 나왔다고 해서 최근에 이것도 투가 확장판 아니에요. 확장판이 있고 최근에 또 투가 나왔어요. 나왔다 그러지. 투가 원이랑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계속 안 해보시는 걸로 정말로 투는 안 해봤어요. 김태권 작가님이었구나. 김태권 작가님 화나신 것 같아요. 저요? 네. 농담으로 했습니다. 어디가 농담인데 진짜 신기하다. 더워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건 김태권 김태권 매뉴얼이에요. 공략집이라고 그러죠. 김태권 개그의 주회집 주석을 달구 파해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웃기려고 시도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개그하는 사람한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해설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 개그를 되게 괴롭히던 박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김태권님인가요? 아니요. 그분은 같이 박해받는 그렇죠. 그분은 같이 동족이시죠. 아내분이신가요? 보통 남편의 개그를 박해하는 건 아내 아닙니까? 저희 와이프는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시합니다. 친구가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사람들 다 짤랑한 분위기에서 방금 전에 개그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으면 몇 포인트도 없겠을 것이다 라고 평론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무서운데요. 친구인 척하지만 진짜 무서운 존재예요. 사실 정말 친구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개그의 가장 무서운 것은 해설인데 지금 하신다면서요. 아무튼 간에 김태권 작가님의 근황은 반갑네요. 프레임2와 모니멘트 밸리2라 꼭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진 작가님은 오늘도 도사의 옷을 입고 네. 두 번째 외출입니다. 유니폼 여기 올 때 말고 안 입으세요? 나갈 일이 없어요. 웃으면서 슬픈 얘기한다. 왜 이렇게 안타깝고 슬프죠? 유니폼이네요? 궁극의 풀로 유니폼 진짜 많이 입고 다니고 싶은데 저는 안 입었으면 좋겠네요. 도복 같아요. 제 제다이 옷이에요. 생각보다 편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요새 쇼핑하는 게 좀 재미있었어요. 싼 물건을 무료배송으로 오니까 인티어스 심이라든지 그런 걸 주문하다가 인티어스 심? 갑자기야. 벤츠에 키를 샀어.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그리면 심을 주문해서 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심이 다 달았어요. 펠트심이 좀 자주 달지 않나요? 맞아요. 펠트심 많이 달죠. 그래가지고 펠트심 주문하거나 뭐 그런 걸 하는데 이런 또 펄렁한 좀 도복 같은 느낌의 옷이 있더라고요. 지금 장바구니에 잔뜩 넣어놓고 다음 고려가 나오면 눌러야지. 아마 다음에 뵐 때는 아마 좀 옷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색깔이요? 색깔이거나 약간 오키나와 풍? 광산검다.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소매가 더 짧아지고 가마꾼들이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맞죠? 막 가마꾼? 아 진짜 나 너무 궁금한데 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입을 거 아니니까 저도 지지는 해요. 물론 여기만 입고 나오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제가 어디 가서 딴 사람 옷차림으로 욕하는 게 너무 신나네요. 제가 평생 구박받다가 예전에 부산에 살 적에 마인드시 작가님이 저보고 아 예. 윌루메님이 제발 이상한 옷 입지 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다가 창파오 이런 걸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제발 하지 마라. 치파오 아니어서 다행이죠. 그렇죠. 치파오는 저는 조금 어울릴 것 같아요. 저하고는. 왠지 치파오 상상은 하지 마세요. 치파오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 왜 쓰는 거 하세요? 아 좋아요. 상상하신 것 같은데. 잊었네요. 상상하신 분만 손해죠. 김태권 작가님 보드게임 만들고 싶다. 옷 입히는 게임 있잖아요. 이것도 입혀보고 저것도 입혀보고 갓 같은 거 입혀보고 싶은데 취향을 존중합니다. 김태권 작가님의 또 다른 근황 저 근황은 가족이랑 떨어져서 산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슬픈 얘기를 들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머니께서 이번에 안되겠다. 한번 올라와서 같이 지내겠다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 장시간 감시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열흘간의 긴 시간 원래 성실하셨잖아요. 성실한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인터넷을 한다거나 게임 잠깐 한다거나 그게 있었는데 이게 매튼 작가로서 성실한 것과 어머님이 보시기에 성실한 것은 많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이틀 사흘 되던 날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애처롭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가라 좀 기상하고 그 옷 좀 벗고 아니야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그럼 곤란한데 그래가지고 기상하고 아침밥 먹고 일을 하고 점심밥 먹고 일을 하고 저녁밥 먹고 일을 하다가 자는 생활을 계속 반복하니까 진짜 얘가 일만 하는구나 제가 또 우스갯소리로 반 농담 삼아서 원영화선 탔다 생각하시라 어머님 마음의 옷을 방해 정말 막한다 한 이십 몇 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만화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총 뭐 40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에 웹툰 작가들끼리 다 아는 그렇죠. 차가 방전되고 그렇죠. 자동차 배터리 방전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아내가 제 아내가 이제 연애 기간에 만화를 워낙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마감만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과연 정말 저렇게 일만 해야 되는 일상인가 가능하죠. 의구심을 가졌다가 결혼하고 제가 집에서 한번 일을 해보았어요. 연애 중에 제가 진짜 농담 삼아 그랬거든요. 내 자리에 cctv 달아주겠다고 한번 봐라니까 정지화면 정지화면인 줄 알 거야 막 그래서 그런데 집에서 일을 해봤더니 아내가 진짜 불쌍해하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저 작업실은 와이프가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고 정신과 시간의 방인데 네. 정신과 시간의 방 맞습니다. 이번에 트위터에서 봤는데 이게 프레임이죠. 방금 이게 숨순서를 옮겨서 제대로 된 거죠. 맞습니다. 정답 왜 앉아서 그림만 그리는데 왜 이리 힘드냐 뭐 이런 손은 이미 수십만 킬로를 움직였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화의 손으로 그은 선들을 일직선으로 다 이어붙이면 서울 우산 넘죠. 게다가 언두한 거 콘트럴 제트 눌러서 언두한 것까지 생각하면 끔찍하죠. 달까지 가죠. 거기에 콘티도 더하죠. 화성까지. 왜 이렇게 슬픈 얘기 하세요. 되게 부지럽다 우리. 그리고 웹훈 작가 이랬습니다. 행복해요. 또 다른 그날에 어머님이 오셨다. 어머님이 오셨고 네. 아무튼 긴 사찰 끝에 가시자마자 바로 새벽 기상 새벽에 지침 어머니 계시니까 이제 빨리 일어나고 빨리 잘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바로 이제 새벽에 게임 켜고 아 오버워치 접속하고 어머님께서 모르시는 시간 동안에 그렇죠. 저만의 시간 빅브라던가요? 뭐 요즘 무슨 게임 하십니까? 길게는 못하고 있는데 페르소나 5 잠깐 해보고 잘 만들었다. 권역주 작가님도 페르소나 얘기하시던데 괜찮아요? 일단 스토리를 많이 겪어보진 않았는데 UI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또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구나 음악도 좋고 그거랑 오버워치를 제가 잘 못해요. 이게 좀 반응 속도가 제가 느려가지고 아 네. 근데 이제 와중에 어떻게 친한 사람들이랑 또 같이 하니까 또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오버워치를 좀 더 하게 됐고요. 저는 궁극의 풀로 멤버들끼리 배틀그라운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해봤어요. 배틀그라운드 아세요? 모르시나요? 저는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배틀로얄 아시죠? 아 네. 최후의 한 명이 살아남는 거 그것의 게임판인데요. 가상의 큰 섬 러시아인가요? 러시아라고 들었어요. 가상이 아닌 거야? 가상의 러시아당 가상의 러시아당 가상의 러시아당 가상의 러시아당? 그 가짜 진짜 여자친구 이런 건가? 가상의 러시아당에 그 방에 접속한 사람들 전부를 비행기를 쭉 타고 가면서 100명까지 가는 거라고 보는데 막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그럼 여기저기 떨어지잖아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장비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빨리 옷, 장비, 방어구 무기 이런 것들 빨리 찾아야 되고 그 상태로 숨어있던 이동학원 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게임이. 생존 게임이죠. 제가 왜 게임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안 해본 거니까. 이 컨셉이 저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 노예로 컨셉을 잡았어요. 고기 방패 이런 느낌으로 본인이네요. 본인이네요. 후배들이 총을 더 잘 쏘니까 내가 고기 방패가 되고 내가 쓰러지면 응사해라. 기어서 나오겠다. 너무 슬프다. 배틀그라운드 같이 해보고 싶다. 괜찮죠. 저 되게 좋아합니다. 노블레스의 글 작가이신 손재호 작가님께서 한번 같이 하자 하셨는데 아직 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아이디 같은 걸 교환하고 게임 끝날 때까지 숨어있다가 마지막에 나와야겠군요. 그럼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장 차이가 많이 나겠죠. 플레이 가능한 영역이 점점 좁아집니다. 공지가 떠요. 잠시 후 몇 분 얼마 후에 진짜 배틀그라운드처럼 그래서 점점 가상의 전기장어막 방어막 같은 게 쫙 좁아지면 그 밖에 내가 존재하면 지속적으로 피가 달아요. 그래서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분들은 대충 어느 지점이 마지막 지점일 거다 감안해서 미리 이동해 있기도 하고요. 숨어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좋은 건 차량을 탈출해서 그 안에서 또 조만간 아무튼 신명 게임이죠. 근황은 어머니 가시자마자 바로 게임 한 줄 요약인가요? 한 줄 요약이죠. 새로운 옷을 살 계획이 일단 슬픈 그 다음에 홍란지 선수 홍란지 작가님 선생님 제다이 옷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곳이 천국의 풍경인가 지옥의 풍경인가 모르겠네요. 한 발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궁극의 플러스에서는 처음으로 합을 맞춰보시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면 좋겠는데 홍란지 작가님은 어떤 근황을 갖고 계신가요? 근황을 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엊그제 방과 후 활동을 녹음했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사진으로만 뵀던 두 분을 뵈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아, 신기했다고요? 네. 사진에서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어요. 두 분 다. 사진이 어땠길래요? 아니, 사진으로는 좀 더 이렇게 정치도 더 커 보이시고 더 말라 보이시고 말 고르시네요. 그런데 다 좋으시다고요. 말을 고르기 되게 힘들죠. 제가 장인어른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이랬는데 무슨 말을 이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한잔하시죠. 새롭게 보시니까 진짜 신기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제가 이 옷 멋지다고 그러니까 이 옷을 뭐죠? 팟캐스트로만 듣다가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김태훈 작가님도 실제로 보니까 되게 지성인의 모습인데 되게 세련되셨어요. 그건 맞습니다. 면도도 못하고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근황이에요? 어떻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뭔가 고뇌하셨던 흘림이라서 면도 안 한 게요? 네. 개그 연구하시느라 힘들어요. 김태훈 작가님의 외모를 딱 보면 외모 가지고 저는 칭찬이나 욕 둘 다 하기 싫지만 제 솔직한 감상은요. 저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의 외형을 갖고 계세요. 조선 말기 신지식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 얘긴 하더라고요. 그 전에 누구 전통 결혼식을 친구가 하는데 가서 갓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그때 이제 소망은 이 사진을 나중에 단행본 나올 때 작가 소개에 오마이갓이라고 해가지고 넣어야겠다. 오마이갓 여기 웃어준다. 내가 이걸 보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한 얘기 또 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칭찬판사에서 강력하게 막아서 못 하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사진을 보고 조선 말기의 중인층 역관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팟캐스트에서 한 번 들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웃어주시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오마이갓 눈 웃기지 않아요? 정말 웃기네요. 오늘 되게 너무 분위기 좋아요. 너무 좋은 분 오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런데 저도 밖에서 아재 개그 들으면 되게 즐겁고 재밌고 잘 웃는 편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집에서 큰 아들이 갑자기 무슨 이상한 조그만 책을 갖고 오더니 깔깔 유머집이요? 네. 내가 내가 개그해줄게 그러면서 팍 하는데 갑자기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진짜 힘들겠다. 어떻게 반응할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웃어줘야 되나? 심지어 제일 큰 문제는 거기 나오는 유머들은 대부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 거죠. 어디서 한 번 들어봐서 대충 예상은 가. 그런데 되게 즐거워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음을 꺾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적당히 웃어주죠. 남편분한테 안 그러시죠? 남편이요? 아니. 저희 남편은 되게 웃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막 빵 터졌고 막 웃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집에 판사님이 계셔가지고 개그 판사님. 제 아내가 판사거든요. 제가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는데 진짜 제 말에 하나도 안 웃어주거든요. 한 2년 살았더니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의외의 곳에서 웃기는 구석이 있다. 하지만 안 해드립니다. 저희 마님은 판사가 아니라 젖지 드레드의 젖지예요. 젖지 드레드의 젖지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죽여봐요. 직결 침판이 가능한 게 젖지 드레드의 젖지? 직결 침판을 합니다. 개그를 듣고. 그런데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너는 인생은 웃기다. 잠깐만. 은둔 고수를 뱀 느낌이네요. 너무 슬프다. 그래요. 나 다음번에 김태권 작가님의 사모님 또 한번 초대해 보고 싶네요. 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한 걸 알면 또 직결 침판을 안녕하세요. 저는 N번째인 것 같아요. 레이인가요? 레이.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민우 작가님. 공민우 피디님이 옆에 앉아계시고요. 진짜 그 뭐라 그러지? 정말 힙하게 입고 오셨어요. 전형적인 대학생의 발랄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옷차림이에요. 맞아요. 발랄하세요. 네이버 연재를 꿈꾸면서 네이버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도 입고 있고 공민우 작가님의 편집이 회차가 다르게 아주 그냥 화려해지고 있는 궁극의 풀로 여러분 듣고 계시고요. 이렇게 근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황 넘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앞쪽에 공지가 나갈 거고요. 저 근황에서 좀 웃겼는데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하실 거 다 하셨어요.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다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궁극의 풀로. 이번 지난번 화였던 시학편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뜨거워요. 진짜 정말 감동했어요. 진짜 어려운 얘기를. 그러니까요. 아주 잘 풀어냈다라는 자평을 했고요. 제가 혼자서. 주변에서는 꽤 제목 보고선 겁냈다가 들을만한데 라는 평이 많아요. 제가 언제나 그 공을 김태권 부위 작가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궁극의 풀로 색. 그런데 그것도 웃기다. 김태권 부위예요? 아까부터 김태권 부위 왜 자꾸 김태권 부위라고 하시지? 태권부위. 태권누님. 되게. 아, 여기도 웃어주시는 거고. 이런 기분인가요? 이런 기분인가요? 제가 이름으로도 웃길 수 있다니 되게 시끗합니다. 태권부위에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셨구나. 좋으시겠다. 태권부위. 전국의 봉고차에 제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오, 진짜요? 왜죠? 태권부위? 가운데 주먹 있고. 그게 뭐예요? 주먹권 해가지고. 차량. 아, 태권도 차량. 그러네요. 맞아, 맞아. 봉고차에. 되게 짜증나실 것 같은데. 아니, 해서 끝나셨으니까 김새 가지고. 아, 해버렸구나. 홍란지 선생님도 난지. 하지 마세요. 궁극의 플롯의 명실공의 메인 이벤터는 언제나 김태권 작가님이었죠. 김태권 작가님께서 언제나 이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오늘은 약간 분위기를 쇄신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2회차 특집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 회와 다음 회의 궁극의 플롯은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화라는 이름의 플롯,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의 메인 이벤터는 바로 이 홍란지 선생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있죠. 청강대학교 만화스쿨에서 신화와 내러티브라는 수업을 하고 계세요. 아,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런 말씀을 하시면. 두 분 앞에서 있는 저희 둘은 어떤지 아세요? 한 사람은 살아있는 지성인 한겨레 신년. 나머지 한 분은요. 만화로 논문 검색하면 홍란지를 도배가 돼요. 그렇진 않아요. 두 분 사이에서. 저도 별로 그렇지. 저는 전문 박수꾼 이런 느낌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메인 이벤터. 신화와 내러티브라는 그 수업의 이름은 청강대 학생들은 거의 다 알 텐데요. 무슨 수업이에요? 어떤 수업이에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업이긴 해요. 제가 원래 이거를 최초에 만들었던 사람은 아니니까요. 원래 있던 수업인데 잠시 수업 하실 분이 없었다가 제가 급하게 맞게 됐었는데. 그랬는데 빵 터졌죠? 네? 진짜로. 그냥 이렇게 맞게 되셨는데 붐업이 돼 가지고 초인기 수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와 내러티브가 원래가 이 이름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업이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신화라는 게 왠지 막 끌리고 알고 있는 것도 약간 있으니까 어떻게 수업이 될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만화나 만화게임 애니 같은 이쪽 B급 서브컬처 B급이 아니죠. 이제 A급이죠. 서브컬처이 대륙의 주민이라면 신화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오늘 할 얘기가 그건가요? 그렇죠. 신화와 내러티뷰라는 제가 수업을 맡았을 때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 번도 재밌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자의 문제군요. 네. 즐겁게 읽었던 적이 없어요. 분석하면서 보면 다 재미없죠. 네. 그런데 분석이 아니더라도 신화 책은 어릴 때도 이거는 꼭 읽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청소년 필독서 이렇게 해서 읽었을 때도 왜 나는 이렇게 이게 마음이 안 가지? 그러니까 뭔가 몰입도 안 되고 자꾸만 튕겨져 나오는 느낌. 이게 왜 왜? 이게 왜 재밌어?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던 터라. 사실 이거를 제가 하겠다고 수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죠. 인기 있는 수업이라는데 내가 망치면 어쩌나. 그래서 제가 즐거울 만한. 그래서 제가 즐거워야 학생들도 즐거우니까. 이걸 막 전제를 많이 깔아봤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뿐 아니라 우리나라 신화나 동양신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콩시파치가 신데렐라랑 비슷하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막 생각하다가 신화와 내러티브. 그러니까 어차피 이야기의 원형을 따라가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야기의 원형을 따라가 봤더니 지금 궁극의 플롯에서도 플롯 얘기를 하듯이 플롯이 그대로 전수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권혜주 교수님이 뼈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뼈대가 그대로 쓰이는 게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이 뼈대가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내려온 어떤 클리셰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거라서 이렇게 내려져 오는 거구나. 홍란지 빼고 다 좋아하는. 그래서 그제서야 신화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뭔가 우리는 예전에 어떤 이야기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현대인들은 이야기하는 방식도 약간 달랐을 거고 말하기의 방식이 달랐을 거란 말이죠. 텔링의 방식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미없다고 느꼈던 부분에 현대인의 어떤 감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뼈대는 그대로 전수대되 현대인의 감성을 넣으면 이거는 정말 풍성한 이야깃거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신화네러티브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 수업을 16주 동안 하는 수업이 바로 만화컨텐츠스쿨의 신화네러티브라는 수업이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번 화와 다음 화의 기본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나 스토리를 쓰는 사람들이 언제나 신화라는 원형을 피해가긴 어려운데 작법소만 봐도 맨날 신화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가면 조셉 캠벨 신화학 기호학 크리스토퍼 보글러 영웅의 여정 등등등 약간 머리가 아픈 곳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신화를 즐기던 어렸을 때는 올림포스 가디언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작법을 배우는 순간부터 싫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홍란지 선생님께서 신화로 가는 문을 열어주실 예정입니다. 잘해야 되는데 부정심으로 이미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 홍란지 선생님이 던진 공을 받아서 다음 화 다음 회차 궁극의 플러스에서는 김태권 뇌님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되게 당황하는 말씀을 하셔서 방금 얘기했던 작가들이 그 신화를 바라보는 데 필요한 좀 더 깊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 하지만 이번 주 얘기를 잘 들으면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그런 얘기로 이어갈 예정이고요. 아닌가요? 뭐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저요 뭐 오 역시 태권부위 같아요. 제가 최근에 김태권 작가님이 한겨레에서 하셨던 거 찾아봤거든요. 네. 갑자기 달리 보이는 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요? 네. 정말 다시 한 번 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근을 주고 일단 근데 사실 매번 개그를 노리고 글을 쓰는데 굉장히 웃겼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알아봤습니다. 노력하셨다는 것이 보여서 굉장히 웃겼습니다. 이런 데서도 노력을 하다니 대단하다. 웃긴 인간이 군방 그러면 지금부터 궁극의 플롯 신화라는 이름의 플롯 그 첫 번째 시간 메인 이벤타 피처링 홍란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느낀 건데요. 홍란지 선생님 되게 독특한 기술을 갖고 계시네요. 뭔데요? 써온 걸 읽는데 티가 안 나요. 써온 걸 그대로는 못 읽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대로 읽으면 안 되더라고요. 눈은 계속 테이블을 향해 있는데 이게 뭔가 저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그런 것에서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조금 찾으며 인쇄된 방송 대본은 주머니 속의 현찰과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비유와 상징의 대가 인쇄된 방송 대본 주머니 속의 현찰 대본을 갖고 뭐 해본 적이 최근에 별로 없어가지고 까먹었네요. 그 감각을. 든든하죠. 그 현찰 하나 꺼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돈을 뿌려주십시오. 첫 번째 문을 여는 질문으로 던져볼게요. 신화가 재미가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옛날에 혹시 이런 건가요? 중학생 필독서 그래가지고 신화가 있어가지고 읽어보면 완전 하드코어 막장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막장이에요. 고등학생 필독서 읽어보면 막 바람피고 죽이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게 재밌었는데. 그게 꿀재미긴 한데. 네. 그래서 필독서인가. 아무튼 그런 종류의 지점에서. 사실 이거 굉장히 고호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지점들 때문에 약간 재미가 없으셨던 건가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연성이 있게끔 해서 이렇게 바람을 피거나 변신을 하거나 누굴 죽이거나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스토커가 살인자의 잔치잖아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얘는 이랬다. 쟤는 저랬다. 그러니까 뭔가 감정이 들어간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너무 일방적인 이런 그 당시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에 와서는 되게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의해 쓰여진 방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화는 당연히 읽어야 되지 라고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읽고 그랬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야기에는 개연성이 필요한데 이게 뭐 현실에서 진짜 쉽게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아예 설정을 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현실성이 없이 막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상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저 혼자는 이야기를 이해해보려고 처음에는 이야기만으로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리스 사람들이 왜 당시에 이런 거를 신격화했지? 이런 사람들을 신격화했지? 신이라는 사람들은 제 편견으로는 인간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뭔가 자비롭고 훨씬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런 봉사와 희생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그래야 신이 아닐까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지하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우리와는 다르고 영웅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너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인의 도덕적인 관념에서 너무나 도떨어진. 개차반이죠. 네. 그래서 다시 제가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게 어차피 이야기화되고 구전되었다는 면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할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신을 왕에 비유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당시에 왕은 굉장한 권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굉장히 무슨 고호한 짓을 해도 고호한 짓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그래도 되라는 식에 받아들여졌으니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해왔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화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추측을 해가면서 보셨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네. 결국은 오늘 회차가 끝날 때쯤에 저희가 어느 지점에 가 닿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신화라는 단어나 개념 혹은 그 내용이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전공생 작가 지망생 작가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줄 것 같아요. 약간 뭐 신화는 그냥 신화 이게 아니라 내가 신화를 볼 때 어떤 종류의 효과나 결과가 나오겠구나. 내가 이걸 왜 보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뭐부터 할까요? 머리가 하얘죠. 최근에 저도 우연히 이제 글을 보다가 당군신화에 대해서 수관이라는 표현을 쓴 걸 봐가지고 아 이거 좀 세다. 다른 나라 신화는 근친혼이 있다면 아 수관이요. 수관. 그렇죠. 이종간의 결합이죠. 상당히 하드컵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리스 신화도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딸과 뭐 다 제우스의 딸. 근치도 근친인데다가 다 뭐 동물로 변해서 하고 보면은 금지된 것들의 금기들의 총합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진해는 신이나 영웅은 할 거 다 해놓고 일반인 보고는 많이 지킨다고 그러고 또 영웅은 신들은 할 거 다 해놓고 영웅이 그거 어기면은 너 왜 영겼어 그러면서 막 가혹한 처벌을 두들겨 패고 다 망쳐놓은 다음에 나중에 고생했으니까 신으로 쳐 죽게 해가지고 신화 아 그런 거군요. 고난을 막 주고 신이 되는 티켓은 금지된 것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들어가요. 올림포스 교도소 이런 데 수감되는 자격증 이런 건가 그 가져오신 원고를 제가 간단하게 봤잖아요. 네. 신화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궁극의 플롯 아닙니까 플롯에 대해 얘기를 저희가 처음 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형식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원고를 제가 써보신 거 간단하게 봤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처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화나 혹은 신화를 약간 넓게 얘기해보자면 민담, 설화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였었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그러니까 제가 신화내러티브 수업에서 주제별로 주제별로 수업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천지개벽 어떻게 창세신화는 어떤 식으로 지역마다 있느냐 재밌다. 부모자식 모티브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재밌다. 재밌다. 네. 영웅. 영웅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 영웅은 어떤 식으로 영웅의 의미는 뭘까 뭐 이런 거 그리고 로맨스에 대한 모티브도 재밌고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막장 진짜 막장스러운 것 많은데 그중에서도 최고의 막장 뭐 이런 것들 요게 꿀잼일 것 같은데요. 크게 한 네 가지 챕터로 정리를 해오셨나요 그 외에도 많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우선 저는 부모자식의 모티브가 모든 것을 많이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순서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준비해오신 순서대로 갈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순서대로 하실래요 준비해오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창세부터 하시나요 창세는 나중에 신화 속에서 여성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잠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모자식 모티브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1장 부모자식 모티브 저는 모티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플롯보다는 뭔가 이야기의 단초가 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나 이야기 플롯화 돼서 이야기화가 어떻게 되나 플롯과 다른 또 다른 단어가 나왔어요. 모티브 음악에서도 쓰이는 말이고 일상에서도 동기 정도로 쓰이는 말이죠. 모티베이션 이렇게 플롯이 이렇게 어떤 약속되어 있는 구조라면 모티브는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지 김태건 부의 출동 아 이게 플롯을 틀이라고 한다면은 부어내는 틀이라고 하면은 모티브는 심지죠. 아 심지 그런데 또 경혁주 작가님께서 플롯을 뼈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모티브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재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발상일 수도 있고 인물일 수도 있지만 그 특정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최초의 단계랄까 이런 의미로 쓰이면 맞겠네요. 네. 최초의 단초 정도로 플롯은 사실은 전체 작품의 얼개잖아요. 표대라고 한다면은 전체 작품의 얼개인데 모티브는 그중에 부분 부분을 모티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티브들을 그중에 부분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옛날에 나왔던 작법서 중에 하나가 플롯을 수백 가지인가 수천 가지를 다 모았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책이 있었는데 봤더니 실제로는 모티프더라고요. 아 그렇죠. 모티프는 그럴 수 있어요. 플롯을 수천 가지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나 플롯이라고 말할 의미가 있나 싶은데 모티프라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부모 자식이라는 모티프 네. 우선 아 참. 용어에 대해서 들으시다가 청취자분들 답답해지시면 과감하게 잊으셔도 됩니다. 용어는요. 이해를 못해도 되고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 게 있나 보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부모 자식의 모티브에서 여러 가지 단서가 되는 것들 희생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계모의 학대가 있을 수 있고 버려진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버려진 아이는 또 부모 찾기와 결합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당연히 버려졌으니까 부모를 찾고 싶거나 아니면 부모가 찾게 되겠죠. 네. 그래서 또 부자 갈등 모녀 갈등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라는 모티프로 지금 현재 어떤 작가가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져서 써보려고 했더니만 지금 말씀하신 종류의 것들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더라. 어렵더라. 그런데 그거 어디서부터 나왔냐 봤더니 신화때부터 있더라. 네. 옛날부터 나왔더라. 그런 거죠. 각각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희생하는 부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나 이런 작품들은 아이엠 샘이나 찰리 채플린의 키드나 인생은 아름다워 마더 그리고 요즘 다음 웹툰에서 연재 중인 이상록 작가님이 연재 중인 영원한 빛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거의 시즌 1에서 주인공이 되게 욕나오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주인공이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주인공의 어머니는 한없이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그래 너는 나의 빛이다 이러면서 계속 한없이 한없이 베풀어주는데 결국 시즌 1에 끝나갈 무렵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서야 약간 내가 살아온 게 잘못됐나 라는 게 약간 주인공이 뉘우치다가 자살을 하고 시즌 2에 가서는 이렇게 업보를 많이 지닌 주인공이 여러 모기 파리 이런 것부터 윤회를 시작을 해서 2100 몇 년 이렇게 한참 후에 다시 환생을 하거든요. 시카고 상부의 불새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거 되게 재미있거든요. 다음에 이상록 작가님의 영원한 빛. 영원한 빛. 나를 비추는 영원한 빛인 것 같아요. 애작스멜 확 나는데요. 네. 그런데 시즌 1에서 희생하는 부모에 대한 딱 모티프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 에서 어떠한 모티프랑 붙는지 아시겠죠. 회개하는 자식. 아 두 개의 서로 다른 모티프가 서로 붙는군요. 네. 그렇죠. 제가 닥터프루스트 연재할 때 썼던 모티브 중에 하나예요. 희생하는 부모. 네. 멘토의 죽음 혹은 상실이 저에게 되게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 모티브에서 많이 따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가죠. 희생하는 부모. 이게 그러니까 꼭 부모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특정한 신화나 플롯에서 희생하는 부모라고 하면 꼭 부모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로 오면서 그 모티브는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해서요. 예를 들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희생하면 희생하는 부모와 같이 같은 모티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프로이트하고 융으로 가면서 부모라는 게 하나의 상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부모 말고. 자기보다 큰 거 경험이 더 많은 무엇 맞아요. 스승 씨 다 이제 스승님도 부모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딱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그래서 좋은 부모는 날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좋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나도 모든 걸 다 해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재미가 없죠. 네. 맞아요. 뭔가 결핍이 있어야죠. 나는 개차반이고 부모가 좋으면. 거꾸로 내가 좋은 놈이 되려면 부모가 나쁘면 얘기받아 살고요. 맞습니다. 아니면 둘 다 좋으려면 부모도 좋고 아이도 좋으려면 부모를 해치는 부모님의 원수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지 못한 상태로 결핍이 있다면 부모를 대신할 존재를 찾아가는 것 또한 하나의 플러스 되고요. 그렇죠. 진짜 부모를 찾는 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희생하는 자식 도 있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이 아이에게 모진 짓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게 시대적 상황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어떤 민담이나 설화에서는 딸아이를 딸아이라서 버리는 이런 부모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심청이. 네. 심청이? 바리대기. 바리대기. 자발적으로 그런 거고 바리대기가 제일 바리대기는. 심청은 계모의 학대에 속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계모의 학대기보다 아버지의 무능력이 사실은 재미있는데 눈 띄워주려고 던지는 희생하는 자식이. 그렇죠. 희생하는 자식. 그런데 이전에는 사실 그런데 이전에 나라 민담회는 아버지 어머니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화제이긴 한데 여기 방송하고 주제에서 맞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하고 싶어서 가세요. 그런데 이전에는 부모님의 그러니까 어떤 부모라는 모티프에서 아버지의 무능력이라는 건 없었죠.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후로 오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아버지의 무능력이 되게 중요한 모티프가 돼버린 것 같아요. 되게 슬픈 얘기예요. 이거는 솔직히. 그렇군요. 신화에서도 많이 나오나요 그런 종류의 무능력한 부모의 모습 같은 것들. 무능력한 부모의 모습이 우리나라 신화에서 좀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심청아버지 정도. 네. 심청아버지도 그렇고 신과 함께해서 약간 칠성본풀이라는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을 낳은 되게 현모양처가 있는데 너무나 무능력한 아빠가 있으니 부인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욕 나오잖아요. 제발 이거라도 팔아서 장사라도 해서 돈 좀 벌어오세요. 그렇게 했는데 막 바람피고 다 날리고. 그건 무능력한 게 아니라 나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되게 무능력함의 극치 그러니까 무능력한 게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매치가 되는 게 그런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부터인 것 같아요. 부모자식 부모자식 중에서 되게 작은 거 하나 얘기하는데도 시간 잘 가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희생하는 자식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무능력 하거나 부모가 되게 못되게 아이한테 굴면 이 아이는 그걸 어려운 걸 이겨내니까 영웅적인 업적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걸 이겨내면 이 시련을 이겨내면 발이 되기도 뭔가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 되잖아요. 신이 되잖아요. 영웅소사로 이어질 수 있는 모티브 중에 또 하나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기본 세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모티프가.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융에서도 그렇고 프로이트에서도 그렇고 캔벨도 그렇고 핵심은 뭐냐 하면 부모가 나를 괴롭히고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훌륭한 부모더라 또는 아까 이종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차반 아이고 이런 표현을 써서 다닌겠네요. 개차반이었던 부모였는데 개차반이란 말 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신사는 신사 에요. 거기 떠나서 이렇게 아무튼 거기 떠나 가지고 진짜로 된 정말 좋은 부모를 찾아냈다. 이제 이것이 어떤 인격의 완성이라고 보는 게 신화에서 19세기 이후의 어떤 그거 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화 특히 발이 되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구전이 되어 오고 그리고 많은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살아온 과정 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어떤 이야기 화자의 어떤 감성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리 되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무능력한 부모인데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희생을 해서. 바리 되기는 딸이라서 버려진 아이예요. 그 위에 딸 계속 딸을 낳던 그런 어떤 나라의 왕과 왕비가 이번마저도 딸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틀림없이 아들이겠거니 하고 나왔는데 딸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특히 주도하에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상자였나요 거기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강가에다가 띄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버려진 아기들의 또 특징적인 것들이 어떤 신적인 요정이나 아니면 정말 신적인 어떤 동물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구출이 되죠. 반복적으로 나오죠. 네. 반복적으로. 부모가 제대로 못해주니까 다른 데서 부모 역할을 해준 거죠. 네. 구해내는 거죠. 이집트 왕자라거나 소무소에서도 나오고 항상 나오죠. 항상 나오죠. 항상 나오죠. 버려진 아이와 구해지는 이벤트. 백설공주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매우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산속에서 길러져요. 금수저였다가 순식간에. 네. 그런데 바리데기를 버리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바리데기 아버지가 시름시름 알아서 굉장히 큰 병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큰 병을 얻자 많은 의원들이 계속 등장 을 하면서. 퀘스트가 뜬 거죠. 왕의 병을 고쳐라. 그런데 의원들이 계속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찾아온 의원이 당신의 막내딸을 찾아라. 막내딸을 찾아라가 아니었나 영약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영약을 가지고 올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 왕이 신하들한테 니가 갈래 했더니 저는 못 가겠습니다. 신하들이 다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 딸들 바리데기 언니들에게 니가 갈래 있었어요. 저는 지금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 마감중이 형아지다. 네. 다 죄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마감중이면 못 갈 것 같아요 .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죽음이 앞에 왔는데 다들 이러는구나 나를 떠나는구나 하면서 한탄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내가 버렸던 딸이 생각나는 거죠 . 네. 그래서 그 딸을 찾기 시작해서 바리데기를 찾아서 딱 데리고 왔는데 바리데기와 정말 해우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사실 너에게 임무가 있단다 라고 하면서. 진짜 죄 지 에반게리온에 타라. 그러니까요. 쩐다. 아니 이게 부모 모티프에서 제일 전형적인 게 이카리겐도예요. 이카리겐도네요. 진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해를 못 할 행동을 하는데 바리데기는 그걸 받아들여 요. 그런데 약간 신지가 현대적인 어떤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바리데기는 옛날에 생각에 맞는 옛날 딸인 거죠. 왜 그러냐면 바리데기는 원래 이게 무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바리데기는 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캐스트를 받아요. 무가라 하시면 무속 쪽 말씀하시죠. 그쪽에서 나온 신화 설화인가요? 바리데기.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분풀이에요. 분풀이. 그렇죠. 맞아요. 어떤 신의 내력을 얘기하는 건데 바리데기는 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캐스트를 받고 신지는 이름만 신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담 같은 경우는 구전되어 내려오는 게 거의 무가로 많이 구전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신의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신화를 재구성을 할 때는 한국에서만 있는 신화들을 찾을 때는 전부 무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신이 먼저 있는데 그 신의 내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티브가 많이 등장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바리데기는 일단 아빠를 만나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니 아버님 제가 그러면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을 살릴 영향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섰는데 그때 또 길을 물어가는 때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주시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퀘스트를 수행하게 하는 어떤 과제를 내놓 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과제를 내놓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바리데기가 어떤 아주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이런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놓은 과제 상상 한 번 해보실래요 원고 150컵. 바리데기가 웹툰 작가라면 어떤 걸 주나요 뭐가 있지 보통 많이 주는 거면 이제 저거잖아요 이게 신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퀘스트 에요. 보통 그런 거 줄 때는 수수께끼 라거나 아니면 위급할 때만 풀어보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보통. 여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죽어라. 그렇죠. 죽음으로 결국 가야 되는데 벌써 나와요 그게 네.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모두가 저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부했던 이유가 지옥에 있는 거기에서 우물에서 물을 떠와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즉 내가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얘기군요. 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어떤 상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옥 이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를 가는 과정에서도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 과제가 바리데기에게 주어진 과제가 쌀 여기 흙밭에 흩어진 좁쌀을 다 걷어 라. 거기서 참새가 도와주고 굉장히 많은 빨래를 다 해놔라. 이런 그러니까 콩쥐파츠에서 콩쥐에게 주어진 과제 같은 것들을 발의되기도 하는 거죠. 철인삼종.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아니 과제가 아니 무슨 칼 들고 싸우고 이런 가시바퀴를 해치고 이게 아니라 차라리 사도랑 싸울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걸 봤을 때 옛날 이 무가에서 내려오는 이 구전이 옛날 이 무속인들이 얘기를 생각하기에 여성으로서의 어떤 고난은 어떤 시집을 가서 벙어리 3년 기멍어리 3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무속인 분들이 상당히 자기를 투영했을 것 같아요. 네. 자기를 투영을 많이 했던 거죠. 이게 힘들더라. 이게 점점 살이 붙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물가에 갔는데 이번에는 어떤 우물가를 지키는 문지기가 아주 나쁜 나쁜 문지기가 너 여기서 우물 그냥 못 떠가. 너 뭐 떠가려면 나랑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으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구전에서는 똑같은 발이 대기 이야기인데 아홉을 낳으라는 그런 구전도 있고 어떤 구전에서는 일곱 을 낳아줘야 된다는 그런 구전도 있어요. 네. 어쨌든 출판사 시절에 많이 듣던 건데 너 작품 몇 개 끝나기 전에 못 나가봐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문지기와 결혼을 해서 했어요. 네. 서울에서는 3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 셋을 낳아서 키웠는데 이 문지기가 사실은 그것도 자기의 퀘스트였던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아들을 낳아줬더니 자기는 하늘로 도망을 가요. 나쁘죠. 진짜. 진짜 이거 막댕이 중에 왕막댕인데. 네. 진짜 이거는 감정을 싫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발이 대기의 감정을 투영해보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렇죠. 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벌 음받고. 그런데 지금 아빠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 온 거잖아요. 애초에. 네. 네. 그런데 결혼 좁쌀 줍고 빨래하고 다 좋은데 네. 애를 셋을 낳아서 기르는 동안 아버지 안 돌아가시나요 안 돌아가셨다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바리 대기를 기다리다가 바리 대기를 만나기 직전에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바리 대기를 기다려서 장을 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바리 대기가 그 약수를 구해서 새 아들을 끌고 막 이렇게 약수를 이렇게 아버지에게 약수를 드리려고 어렵게 어렵게. 저 고난이 도네요. 아들 셋을. 진짜. 갑자기 자기 얘기를 했어. 아들 셋. 손 잡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제가 애 키워보기 전에는 아들 셋 아들 다섯 들으면 네. 맞아요. 아들 셋이야. 거기다가 막 업고 손을 들고 양손을 들고 약수 까지. 그렇죠.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몇 분 작가님들 계시면 연재를 세 개를 동시에 한다고 상상을 하시는데 그게 세 개가 다. 그건 일도 아니에요. 세 개가 전부 액션물이에요. 연재 세 개가 낫죠. 이 사람이 역시 육아인들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연재는 오늘은 내가 너무 열이 나니까 오늘은 잠깐 자고 내일 아침에 마저 그렇게 한 게 되잖아요. 휴재가 가능하다. 휴재의 문제가 아니라 연재에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보니까 아들 낳으신 어머니들은 성격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올라가고 맞습니다. 저 아들 둘 키우거든요. 그래서 저 바리 대기에 이 아들 셋 그리고 동장군이 문지기가 도망갔다는 얘기 듣고 진짜 문지기가 동장군이에요? 네. 막 정말 정말 깊은 곳에서 그런 부끈부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와서 아버지를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장례하는 데서 누워 계신 거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내가 왔는데 눈을 뜨지 못하오 이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유산 시신에다가라도 약수를 부어드리리다 하면서 실제 능력 아니에요? 한 카드를 하면서 네. 누워야 해도 물을 막 네가 날 두고 생을 시켰지. 부동산 대로 고쳐라.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먹여드리는데 그때 막 신가한께서도 살살 있고 뼈 살살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요. 그 약수가.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리데기가 아버지가 날 버렸으니까 난 아버지의 뜻에 안 따라요. 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랬다면 새 시대를 못 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바리데기가 내가 이렇게 버렸던 바리데기가 날 살렸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바리데기를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이 나라는 너의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건 이렇게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거를 감내하고 이겨낸 이 힘으로 바리데기가 만들어진 세계에는 이제 더 이상 딸이라고 해서 버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교훈을 남기기도 하거든요. 네. 이집트 왕자의 플루터가 거의 한 95% 일치하네요. 네. 굉장히. 버려진 다음에 이게 부모 모티프라는 게 기본적으로 프로이트나 영에서 핵심이 되는 얘기죠. 그렇죠. 제일 핵심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수사기를 말하면 프로이트와 융 본인들도 신화 쪽에 굉장히 많은 참고를 했죠. 당시에 프로이트와. 참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그거 갖다가 그냥 쓴 거죠. 그렇죠. 프로이트와 융이 이렇게 연구를 하던 시기에 유럽에서는 인류학 문화 인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있던 인류의 어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 사람들의 민담은 무엇이 있지 라고 막 이렇게 채집하다 보니 너무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신화 연구가 시작된 거잖아요. 프로이트가 이제 사람들 꿈 얘기 들었다 보니까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플롯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이디프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이디프스 얘기도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불화가 제일 큰 문제인데 부모와의 불화가 큰 문제인데 그거를 어떻게든 화해로 가져가는 과정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 섣불리 화해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미없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 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했다 라는 면에서 이게 영웅적인 어떤 본받을 만한 이런 인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노이대학기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편을 계속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엎었다 엎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안노이대학기 본인이 변해가는 과정 감독 본인이 변해가는 과정도 본인이 아빠가 되는 과정이랑 맞닿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카리겐도를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 것이냐가 이 사람의 가장 큰 인생의 화두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맞습니다. 부모 자식의 모티브 중에 일부만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시간 잘 가네요.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 가 또 대표적으로 부모와의 갈등 부모 모티브에서 부모 자식 모티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 그런데 오이디프스 콤플렉스 는 워낙에 오이디프스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엘렉트라 같은 경우 아버지를 사랑한 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했을 때도 소비될 때 그렇게 소비되죠. 네. 딸로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식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말 나는 납득이 안 돼. 프로이트는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저는 약간 해석이 안 됐었는데 이것도 엘렉트라 의 집안 이야기를 사정을 들어보니 엘렉트라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자기 남편을 죽인 클리타임 레스트라 의 운명 이것도 너무 기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지금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오이디프스 왕에서 나왔던 부친 사례의 패트리사이드의 전통 부친 사례의 전통이 지금도 후레 자식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얘기에서 자기의 부친 혹은 부친 역할을 하는 누군가 예를 들면 차이나타운의 김고은 같이 자기의 부모 혹은 부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기를 들고 그 사람을 넘어서고 이런 얘기로 계속 변주가 되고 있는데 그 원형을 봤더니 신화에서 한창 나오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갈등에서만 해도 그렇게 나온다. 그것처럼 엘렉트라 컴플렉스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원형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사정이길래 이해가 간다는 얘기인지. 엘렉트라는 사실 제일 재밌게 나온 게 그 부분이었죠. 거의 거의 네모 선장을 쏘잖아요. 그런데 그 쏘는 감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너는 나의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너를 사랑했는데 진장 네 딸이 뭐야 막 그랬는데 거기서 그 사람 이름이 엘렉트라잖아요. 그대로 가져왔군요. 엘렉트라의 얘기를 조금 더 한국에서 더빙될 때 엘렉트라라고 해서 엘렉트라 웨디프스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적에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이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커서 이제 나디아 뭐 저기 dvd라든지 블루레이를 사서 봤을 때 그 네모 선장이 뭐 내가 이제 막을 테니까 다들 뭐 지구로 돌아가라. 이럴 때 그 엘렉트라가 자기 배를 만져요. 오우. 그 부분은 있더라고요. 오우. 굉장한 디테일. 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신화랑 연결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오우. 소름끼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대로 만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캐치 같으면 그렇죠. 애초에 그렇게 이름 줬으니까 엘렉트라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간단하게 하면요. 간단하게 하기 어렵나요 드레이스 집안의 저조부터 다 시작을 하는 이름은 너무 길어지고 네. 그건 너무 길고 그거는 거의 막장 막장 신화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신화편 뭐 3회차 가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예시로 가져온 신화들의 모티브만 그 줄거리만 들어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것이 사실 이거 아가멤논 집안 얘기만 해도 오이디프스논 찜짜먹는 집안이라서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긴급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이 신화 얘기를 두 편에 한다는 건 욕심이 없고요. 몇 편이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고통받는 홍남지 선생님. 아니 고통은 아닌데요. 재미없으실까 봐 제가 걱정이 걱정이 돼서 여기 권옥주 작가님이 계셨다면 재미없을 때 재미없다고 말해 주실 텐데 아무튼 한 가지 걱정이 드는 건 이겁니다. 권옥주 작가님이 이제 먼 곳에서 이걸 들어보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연애할 때 오빠는 내가 없을 때 이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닐 거예요. 권옥주 작가님이 다시 돌아오 보셔도 홍남지 선생님이 가져오신 신화학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오늘 하루 다 털지 않고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몇 회차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네. 지금 엘렉트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단어로서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엘렉트라 에 얽힌 얘기가 뭔지 잘 모릅니다.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과연 그녀는 어떤 여자였길래. 집안 자체가 초막장 집안이요. 맞아요. 엄청나게 막장 집안이라 아트레우스 가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장의 어떤 신화에 항상 나오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탄탈로스부터 시작해서 신을 교만하게 기만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엘렉트라 이런 어떤 엘렉트라까지 계속 저주가 이어져 내려온 결과인 거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선 그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 막장 신화할 때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막장은 아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부녀 네. 모녀 갈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녀에 대한 사랑보다는 모녀 갈등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 같아요.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지금부터는 모녀 갈등의 몹시 부군요. 네. 모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보면 우선 엘렉트라가 이렇게 엄마에 대한 아주 악심을 품게 된 것 자기 친엄마에 대한 악심을 품게 된 것은 자기의 친엄마가 자기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 죽인 이유는 나의 친엄마가 다른 어떤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 젊은 남자의 게임에 빠져서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라고 엘렉트라는 오해를 사실이긴 하죠.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게만 약간의 감정적인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팩트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면에 트루스가 있었는데 엘렉트라는 일단 거기까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모른다기보다도 뭐 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워낙 집안 내력이 집안 내력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력입니다. 욱하는 성격과 그리고 감정에 대한 어떤 공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엄마의 감정이 어떤지 보다 지금 내가 화나 있는 감정이 훨씬 더 중요했지 않았나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는 아가멤논 클리타임 에스트라가 살해하는 장면 자체가 대박이거든요. 진짜 궁금하네. 진짜 궁금하네. 막장에서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그건 안 돼요? 아가멤논 죽이는 장면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그리스 비극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아가멤논 죽는 장면부터가 그리스 비극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신화를 가지고 아이스킬루스가 비극을 썼는데 그 비극 3부작이 아가멤논 죽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는 그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개선 장군으로 와요. 개선 장군으로 와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물론 많은 사람이 가서 죽었지만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인 클리타임 에스트라가 잘 오셨어요. 가서 목욕이라도 하고 쉬세요. 하고선 욕실에 보내놓은 다음에 자기 남자친구하고 거기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죽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성이 있는데 아이고야. 여기서부터는 뭐냐 19금? 약간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죽이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고 옷을 입으라고 졌는데 옷이 그물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다 묶어놔가지고 팔 꿰고 머리 꿰고 하는데 막혀 가지고 이거 뭐야 어버버버 하는데 도끼로 찍었다. 그런 얘기가 제일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리고선 남자친구하고 와 가지고 이 남편 잘 죽였다 아싸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가 먹겠다. 그게 그리스 비극에서 등장하는 아가네누의 죽음이군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를 죽인 엄마에 대한 얘기 때문에 엘렉트라는 충격을 받은 거군요.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고 그리스에서 연합사령관이었는데 귀환하는 날 가축 잡듯이 도끼로 찍어 죽였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가멤눈이 엄청난 개선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아가멤눈의 어떤 영웅적인 이런 업적만을 보고 집중해서 생각한다면 정말 그 클리타임 레스트라는 정말 역적이고 너무나 나쁜 여자죠. 그런데 클리타임 레스트라 쪽에서 이해할 만한 거리도 많죠. 네. 그러니까요. 아가멤눈도 개판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선은 클리타임 레스트라와 아가멤눈이 결혼하게 된 경위도 아가멤눈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닌 그런 능력이 있고 인정받는 사내여서 그런지 거침이 없었어요. 네. 거침이 없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여자들도 많이 이렇게 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던 와중에 클리타임 레스트라를 그런 식으로 해서 범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강간범이에요 사실. 네. 맞아요. 전쟁 범죄자고 강간범인데 암튼. 네.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때가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곤 하지만 현대의 제가 읽기에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야만의 시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네. 야만의 시대이니까 그걸 또 어떻게 제가 지금의 시각으로 평가하긴 그렇지만 클리타임 레스트라도 아주 즐겁지만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스크립스 비극에서도 클리타임 레스트라가 도끼들고 나와 가지고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중간에 같이 남편 죽였던 아이기스토스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저놈 때문 아니었나 그런 사항들이 싹 해지는 그게 나와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클리타임 레스트라가 자기 남편을 계선 장군이 자기 아가멤논 장군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촉발제 는 자기의 첫째 딸 이피게니아를 전쟁의 희생 제물로 삼았어요. 아. 딥박 포인트. 네. 자기에게는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속이고 이피게니아 를 어떠한 시집 보낸다고 불러왔어요. 되게 유명한 장군하고 내가 연관 을 짓게 해줄게. 시집 보낸다. 아끼는 큰 딸인데 시집 보내준다고 예쁘게 꾸며서 보냈더니 잘 왔다. 산재물이 되자. 그래 가지고 산재물을 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게 바람 순풍으로 바꾼다고. 맞아요. 바람이 안 불었거든요. 그래서 딸을 잡아주었어요. 그 당시 에도 모녀 간의 유대나 연대나 어떤 애착관계에 대한 설정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강하다는 설정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첫째 딸을 그렇게 죽인 남편에 대한 클리타르네스트라의 분노. 그게 그러니까 아이스킬로스 가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는지 저는 자세히는 잘 안 읽어봤지만 지금 제가 그냥 저의 현대적인 어떤 감성으로 읽기에는 이게 정말 아무리 야만의 시대이긴 하지만 엄마가 자식에 대해 품고 있는 마음을 아버지 가 개선장군이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지 옆에서 지켜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바쁘지만 엄마가 옆에서 계속 키워요. 그래서 아버지는 잠깐 왔다가 아유 이쁘다 하면서 한 번 만져주고 가지만 엄마는 얘와 모든 시간을 같이 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딸아이는 그냥 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마에게는 아유 우리 귀한 딸 내 정말 피부치 나에게 어떠한 것도 이 아이와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감정선이 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애매한 문제지만 어른의 사정으로 오늘 말씀드리자면 클리타이미스트라가 헬레네하고 자매잖아요. 이 부분이 많이 간과를 하시는 부분인데 원래 이 쪽 집안이 외가 쪽이 그러니까 처가 쪽이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레리고닉이 그린 제 역사 만화를 보면 메넬라우스하고 아가면논이 형제고 클리타이미스트라 하고 헬레네가 자매인데 헬레네가 트로이로 납취가 된 걸 찾으러 가는 게 트로이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총사령관이 아가면논이고. 그렇죠. 그렇죠. 처제를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레리 군인 만화에 이게 뭐라고 어떻게 웃기게 되어 있냐면 메넬라우스가 와서 아가면논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우리 집안은 와이프 못 찾아오면 우리 집안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 처갓돈으로 지금 사업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대리 사위들. 원래 아트로스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긴 해요. 그런데 이 처갓댁이 워낙 잘 나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심지어 신의 딸로 되어 있는 지적지방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거 못 찾아오면 우리 집은 끝장 이라고 찾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아가면논이 찾으러 가자 하는 부분이 레리 군인이 약간 풍자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처갓댁에 의존하는 남편으로서 풍자를 한 게 레리 군인 만화에 나오는군요. 그런데 이제 처갓댁에 의존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아끼는 딸 데려다가 죽여 놓고 자기는 돌아갔다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 안 드린 결정적인 게 돌아오는 날 아가면논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카산드라를 데리고 오지. 손을 위에 공조를 내 새 여자친구 야 우리 부인한테 인사해. 같이 침대에 자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카산드라라고 하신다면 현재 신화 나 비극을 모르시는 분들도 다음에서 연재 중이 끝났나요 중단됐을 거예요 . 다음에 진짜 걸작 중에 하나 웹툰 이 카산드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카산드라가 왜 재미있는 소재냐 하면 네. 카산드라는 말씀하셔도 되는데 뭐 하신 거죠 옳은 말을 하지만 아무도 카산드라의 말을 듣지를 않죠. 믿지 않게 만드는 저주랄까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카산드라가 왜 그런 저주를 갚게 되는지 아세요 왜요 신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 그게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폴론이 예언의 신인데 예언수를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아폴로 아저씨 해 가지고 가르쳐 줄게 대신에 너 나랑 연애하기다. 그래서 카산드라가 좋아요 해놓고 나서 예언수를 배우고선 배신했죠. 배신. 연애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폴론이 빡쳐 가지고 예언수는 졌으니까 뺏을 수는 없지만 대신에 네가 하면 불길한 예언만 해 가지고 아무도 안 믿게 만들겠어. 먼저 찌질남. 아폴론이 약간 많이 찌질합니다. 아폴론은 진짜 찌질남의 극단 이잖아요. 태양왕 태양신인데 완전 찌질라 잖아요. 심지어 제일 잘생겼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아이스클로스 아가멤논나 에서도 카산드라가 와 가지고 나는 오자마자 살해돼서 죽을 거예요. 클리타임레스 드라가 우리 다 죽일 거요 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게 나와요. 저주의 타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엘렉트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무튼 아가멤논에 죽 었습니다. 그때부터 반복되어져 오던 모녀 사이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엘렉트라 콤플렉스에 대해서 그냥 그 이야기만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때 참 공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단편단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신화에서 다시 한 번 여러 신화를 해석한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클리타임레스트라 엘렉트라의 엄마에 대해서 약간 감정이입이 된 거죠. 엄마의 입장에서 자기가 아끼던 딸을 집안에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내가 키울 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남편이 그냥 혹 데리고 가서 죽이기까지 한 얼마나 미웠을까 내가 육아를 하는 동안 아무런 도움이 안 된 남편에 대한 그 증오감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해서 결혼한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 핏 빨아먹고 사는 이런 남편인데 오랜만에 첩 때려오고 그리고 또 그 트로이 전쟁은 자기 집안의 일이긴 했지만 왜 하필 내 딸이냐 헬레네 때문이면 그쪽 집안의 딸을 데리고 갔어도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의 북받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유혹에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정신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엘렉트라 입장에서는 제가 또 엘렉트라 입장에서 어떠한 빙의를 했던 감정 에 빙의를 했었냐면 바빴어요. 네. 그러니까 엘렉트라는 근데 왜 이렇게 엄마를 미워했을까. 언니가 그렇게 갔으면 당연히 엘렉트라도 엄마한테 약간 빙의를 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생각해보니 클리타임 레스트라가 이 피게니아를 더 예뻐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형제 간에도 약간 질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언니를 더. 네. 근데 대부분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자식이 두 명이 있는데 첫째에 대한 그 감정을 둘째까지 이렇게 투영을 시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를 키울 때 정말 처음이니까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사진도 막 하루 에도 100장씩 찍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둘째는 일주일에 3 4장 찍 건가요. 어떻게. 아니. 둘째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둘째한테 음성편지 남으실래요. 둘이 되니까 미안해. 엄마가 널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정말 바쁘고 힘들고 미안해. 음성편지 타임 주면 바로 걸어 나오잖아. 너무 신기하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돌봐야 된다는 이런 어떤 시간이 되면 정말 이게 분배가 제대로 이게 똑같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얘가 먼저 급하니까 얘 먼저. 그다음에 얘는 알아서 따라 오겠지. 이런 게 자연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둘을 키우고 있어요. 저하고 달리하고. 달리를 좀 더 많이 챙기죠. 이해합니다. 네. 거기서 달리를 질투하실 때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고요. 아무튼 간에 그냥. 네. 그래서 엘렉트라는 엄마가 또 첫째 딸 자기 언니 큰언니 때문에 저렇게 폭발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감성이 약간 제가 행간에 과하게 읽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엘렉트라에 대해서 이 집안의 어떤 모녀 갈등에 대해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감정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저처럼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은 에이 뭐 언니 때문에 지가 놀고 싶어서 놀다가 이제 발각되게 생겼으니 저러지라는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해석이 들어가고 재미있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글을 쓴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 딸이 이렇게 죽었는데 네 아버지가 잘했다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면 엘렉트라는 엄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언니 핑계대지 마세요. 그건 엄마가 좋아서 그 남자한테 게임 당하고서 왜 언니 핑계대요. 이런 식으로 싸우죠. 이게 그러니까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딸이 아버지에 대해 갖고 있는 애착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원전까지 가보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나 증오 쪽으로 이해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오이디푸스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주인 게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원인이 달랐었죠. 인과관계가 달랐었는데 그래서 프로이트 가 왜 이렇게 굳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지점이 있어요. 퉁친 거죠. 말 그대로 정말 대중 언어를 쓰는 학생분들의 장점이자 한계는 퉁치기인데요. 이해를 돕는 심플한 해석 하지만 많은 것들을 버리는 낮은 해상도가 되잖아요. 이거 프로이트가 자기 엄마가 좋아하나 보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죠. 프로이트 아버지는 프로이트 아버지 회고를 한 걸 보면 부모 모티프 중에서 무섭고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약간 찌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프로이트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엘렉트라 컴플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고해상도로 접근을 해보면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에게 갖는 다양한 감정의 선을 이미 아주 옛날부터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 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현대시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가 있죠. 단지 같은 작품들을 보면 엘렉트라 입장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관점에 고민에 혹은 고통의 시간에 흔적을 쭉 따라 가요.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보는 작품에 마저도 그 비슷한 원형이자 플로시자 인간의 어떤 본성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모 자식 플로 모티프에서 신하들의 이야기를 쫙 봤을 때 제가 부모가 돼서 더 그런 이 모티프에 굉장히 감정이 실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이 정도까지의 고해상도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님은 어렸을 때 모든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화를 낼 때도 아니 부모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사람 같은데 약간 신적으로 느낀 거죠. 네. 그런데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볼 때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항의도 하고 항의하는 학생이었죠.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했어야 되니까 . 그때 부모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제가 그거를 큰아들을 키우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말을 막 하는데 이게 되게 이게 굉장히 저희 아이는 아직 말을 못합니다. 네. 그때가 행복하신 거예요. 빨리 말하셨으면 좋긴 하겠어요. 너무 의미 있게 말을 해야 제가 개그를 이렇게 하는 것 보세요. 진행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역시 육아하는 사람들. 달라요. 멋져요. 제가 모르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끼어들 수가 없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 있게 왔었어요. 이야기를 우리가 쓰거나 듣는 이유는 내가 겪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체험하고 삶을 확장시켜 주니까 이야기를 즐기는데 동시에 내가 어떤 종류의 체험을 새롭게 한 뒤에는 이야기를 다르게 읽게 된다는 거죠. 즉 이야기는 삶을 확장시키지만 확장된 삶은 이야기를 다르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와 삶은 언제나 같이 간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면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키워보니 엄마도 인간인데 엄마도 사람인데 왜 그런 쉬고 싶고 정말 그냥 아무것도 다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놀고 싶고 나의 본능대로 행동 하고 싶은데 아까 김태권 작가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내가 내 스스로 제어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요. 굉장히 인간적인 자유가 박탈이 되면서 이게 뭘까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고뇌를. 이게 대체 뭐지 이 삶이 되게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이게 뭘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쩐지 연구실에 혼자 계실 때 되게 행복해 보이시죠. 그렇죠. 제가 막 제 공간 막 깨끗하게 해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엄청 행복하게 그 공간을 점유하고 계셔가지고요. 네. 그런데 그 신화에서도 최고죠. 네. 민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약간 희생하는 자식 같은 경우는 자식이 희생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된 어른이 아니라 그냥 성숙하지 못한 어른으로서의 부모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부모에 대해서 약간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화 안에도 아까 얘기하셨던 희생하는 자식 쪽을 쓰거나 전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부모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 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많이 구전되는 신화를 쓰고 전생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입장 예를 들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있네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니까. 네. 저는 100% 동의하는 얘기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프로이트하고 융하고 캔벨이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브라를 많이 풀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3장 극복 대상으로서의 부모 여기서 구라 내용은 사실은 그거잖아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건데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신이 되는 건데 그 신이 된다는 게 천하무적의 힘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모두 품는 그러니까 완성된 인격이라는 게 모든 세상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들어오는데 제일 들어오기 힘든 조각이 부모 중에서 자기 마음에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용서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 이에요. 스타워즈에 나옵니다. 스타워즈. 예를 들면 기독신앙 쪽에서는 원죄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듯이 내가 내 근간을 찾아봤더니 내가 가장 닮기 싫어하는 아버지의 단점이 있었다 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극복하는 얘기도 아주 많은 플러셋이 나오고.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 이상의 존재 가 있는데 그 존재 그러니까 상급자 근데 이게 신이 됐건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재건 어머니라고 불리는 존재건 이 사이에 트러블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 완벽한 인간 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단계의 스테이지는 사람 와 다른데 그 이유는 각자 부모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단계 이기도 하고 또 처음의 단계 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스타워즈 에서도 제다이의 루크 스카이 워커가 자기 아버지를 결국은 죽이는 순간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 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 이기도 하잖아요. 즉 우리가 처음에 영웅의 여정 12단계를 잠깐 얘기 했을 때 나왔던 그림자와의 대면 이라고 하면 그 그림자는 아마도 자기 부친 혹은 모친의 어떤 부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이 영웅의 여정의 완성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으로서의 그림자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로서의 의 그림자. 이제 그러면 무시하면 땡기거든요. 이사가도 땡기고. 자 또 부모자식 관계에 대해서 더 해 주신 말씀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정리 하신 데 제가 자꾸 꺼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좋아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민담에서 감은장액이라는 그런 삼공본풀이라는 누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못난 부모님 아이를 이해 못하는 못난 부모님이 자꾸 자기네들 말을 잘 듣는 언니 둘만 챙겨요. 자기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막내딸은 너는 못났다. 넌 집에 나가버려라. 차라리. 이러면서 내쫓는데 감은장이요 네. 감은장애기. 감은장애기. 삼공본풀이라고 해요. 무슨 주문 같네요. 네. 네이버 주니버에 감은장애기라고 치시면 그 동화가 나오는데 정말 그냥 글만 나와서 이런 감성의 맥락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얘기가 결국에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어떤 트러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어떠한 부모들이 자꾸만 아이를 구속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주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냥 그거에 엄마 전 엄마 말만 들을게요. 아버지 말만 들을게요 하고 부모의 어떤 것들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속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체성이 없는 이런 자식들은 결코 발전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비슷한 삶을 살 뿐인데 감은장애기 에서 그 막내딸 감은장애기는 자기 주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이 좀 틀린 것 같으면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아가라고 그래서 내쫓았을 때 자기 스스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거든요. 그 위에 뭐 할머니가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면서 결국에 자기 혼자서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도 다시 찾게 되고 이런 행복을 찾아가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부모도 조금 더 인간적인 어떤 본능에 의해서 좀 더 내가 편한 방법으로 아이를 제압하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권위에 호소를 할 수도 있는데. 본인 얘기하시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의 얘기라는 표정을 갖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아무런 반기 없이 아이가 엄마의 아빠의 말만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것 보다는 주체적으로 독립심이 있는 아이들이 자기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가문장 얘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극복하지 못하면 유리 양과 해명태자처럼 해명태자는 아버지 유리 양이 너 그럴 거면 나가서 어떻게 되든 이렇게 나쁜 말을 해요. 나가서 스타트업이나 해. 그랬더니 정말 나는 아버지가 나를 이해 못하시고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난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어떤 나무에다가 창을 매달고 달리는 말을 그래서 자기 몸을 갖다 박아서 죽어요. 자살을 해요. 그게 참신하게 잔인합니까. 되게 정성스럽게 잔인하네요. 자살하는 방법이. 약간 이것도 뭔가 신화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누가 죽였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도 아버지에게 어떤 대항을 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죽었던 어떤 해명태자. 그러니까 이 얘기도 뭔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누군가가 다시 적어서 썼겠지만 그 얘기를 딱 보면 와 김진 선생님이 바람의 나라에서 이 얘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 마음이 확 가요. 이게 진짜 이야기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사례 중에 정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렴. 이 사람이 기록 천재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말로 하고 몇 개 국어를 하고 중국에 갔는데 아버지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류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키나와. 네네. 오키나와. 류쿠. 처음 접하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냐. 외계인인데요. 주역을 가르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역을 아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점이라든지 한 가닥 하는 사람인데 지금 베이징을 가면 조선 사람 누가 오는데 그 사람한테 배워라. 그런데 그래 가지고 처음 보는 조선 사람과 류쿠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등.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이 정념의 아버지 정순붕은 이름이 정순붕이에요. 네. 이 사람은 쓰레기예요. 천하의 역적이에요. 이름이 이름이 좀 그렇나요. 네. 그래 가지고 천국에 계신 정순붕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순붕 씨 계실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쓰레기 역적 아니 쓰레기 뭐 저 탐관오리 아버지 밑에 천재들이 있는데 또 이 정념 밑에 정작이라는 동생도 있는데 지금 정작이에요? 네. 이 사람도 이제 천재예요. 이 형제가 뭐 예술도 잘해 시도 잘 지어 언어도 통달해 뭐 점도 잘 쳐 막 이러는데 아버지한테 저항을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뭔가 나쁜 짓을 하면은 한 번 말리긴 말리는데 그 이상 뭐 없어요. 천재 못하는 게 없는 아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 아버지가 극단적인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한 사관들을 해코지한다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역사 역사 사랑하는 유승진 작가님. 그러다가 아버지가 계신 곳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은 뭐 보지 않겠다. 그렇게 지내다가 죽어요. 네? 죽어버려요. 아버지와 이제 결별을 하고 해명왕자 같이. 뭐 그런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런 천재 이런 유능한 아들이 아버지를 좀 더욱더 좀 바로잡게 한다거나 이런 걸 왜 안 했을까라고 하는데 얼마 뒤에 아버지도 죽어버려요. 이걸 또 자기가 뭐 점을 쳐서 알았던지 하니까 말려봐야 뭐 하겠나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뭔가 좀 미스테리 가득한 그런 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재밌네요 여기도. 정작과 정순봉의 아이들도 재밌네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련된 얘기는 재미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항상 뭔가 항상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인 이상 누구나 내가 설령 자기 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라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면 즉 이야기를 쓸 거면 이렇게 부모자식관계라는 모티브에서 벗어날 수는 없네요. 그렇죠. 당연히 신화에서부터 역사설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작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부모자식관계 얘기들을 수집해보거나 참고해보기 위해서 한번 쭉 읽어보거나 즐겨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거 변형된 플롯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가짜부모. 가짜부모. 가짜부모 진짜 부모인데 이를테면 빈랜드사가에서 빈랜드사가 빈랜드사가에 나오는 게 이 구성이잖아요. 그렇죠. 마틴 스콜세지의 갱스 오브 뉴욕에 나오는 것도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토르즈의 아들 토르핀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였던 존재감 없는 진짜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세라 아무튼 이 중에 가오겔의 연두라든지 그렇죠. 연두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사람을 가짜부모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얘기 사실 그게 살다 보니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인데 이 사람이 부모 노릇을 해주고 있는 거기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아버지의 원수 사실은 원수지만은 다니엘 데이 루이스를 복수하려고 옆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처럼 모시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왕조의 깨메수도 나오죠. 존 스노우와 스타크 네드 스타크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어딘가에 쓰이는 여러분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데 부모자식 관계 얘기 더 있습니까 혹시 너무 꿀잼이라서 네. 이거는 이제 부모자식 이야기를 제가 부모자식 관계 전문 팟캐스트를 만들어도 수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부모자식 모티브를 제가 강의할 때 좀 앞에다 놓는 이유가요. 부모자식 모티브를 인해서 파생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영웅. 영웅들이 자기를 입신하기 위해서 어떤 소화해서 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적인 어떤 입신을 하게 되는 여기에서 항상 부모님이 있거든요. 버려진 자식 아니면 부모찾기를 통해서 이렇게 입신하게 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다음 시간 궁극의 불로 신화편 피처링 홍란지에서는 부모자식 관계에서 파생되어 영웅의 얘기로 흘러가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영웅의 이야기는 저보다 굉장히 많이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니까 진짜 너무 떨려갖고 재미없을까 봐 제가 여기서 페르키치 못자지 계속 그런 생각 프로브란러에요. 제가 지어준 별명인데요. 저 정도로 불안하는 건 진짜 프로페셔널의 영역인데 아무튼 이쯤에서 일단 우리 시험 삼아 해봤는데 아주 재미있었던 신화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간을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본편에 대한 부분에만 후기를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유승진 작가님 뭐랄까 솔직한 신정으로 시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말문이 많이 막혔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조금 말을 많이 좀 하지 않았나 본인이 말을 좀 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정도로 지금 왜냐하면 설명을 또 잘해주시고 알기 쉽게 해주시니까 거기다가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유승진 작가님이 메인 이벤터가 될 수 있는 소재가 떠올라가지고 역사 얘기를 좀 나중에 언젠가 하고 싶은데 신화와 설화 얘기를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역사랑 만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또 유승진 작가님이 문전쇄도를 하실 것 같아서 공부를 하려고 책을 샀는데 이제 머리만 읽었어요. 오늘 이달의 콘텐츠 할 때 소개해 주시려고 갖고 왔죠? 아니요. 아닌가요? 한번 같이 이 책 한번 어떠신지 의견도 여쭙고 그럴까 해서 가져와가지고 이달의 콘텐츠 때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데 아니 읽어보질 않아서 읽어보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오늘 그래서 유리왕과 해명 얘기할 때 정순봉 얘기로 받아주셔서 이 프로젝트 상당히 유승진 작가님도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흥미진진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두 명의 전문 브란러와 육아꾼. 육아를 정체성으로 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옳지는 않은 것 같지만 오늘 얘기했던 주제랑 맞닿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많이 웃어주셔가지고 매우 웃겨듭니다. 안중에 그것밖에 없어요. 참 나원. 그런데 권혁주 작가님의 무시하시는 반응도 상당히 그립긴 하네요. 아, 무시하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표정이 쌌만의 표정이 되게 내가 참아지 않은 표정이 있으셨어요. 김태권 작가님이 개그할 때 권혁주 작가님이 잠깐 동공의 하이라이트가 사라져요. 되게 매서운 눈이 됐습니다. 잠깐 로그아웃. 성남시에서 분류수거하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처럼 눈에 광채가 사라집니다. 순간적으로. 그게 있죠. 홍란진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함께하셨는데. 저는 프로브라노잖아요. 늘 저는 이 팟캐스트를 제가 녹음한 걸 들으면서 어쩜 좋아. 진짜요? 왜 그러세요? 안 그래? 내가 왜 그렇게 난 왜 이렇게 목소리 톤이 높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저는 계속 맨날 들으면서 이거 암매 보낼 수 있나? 막 이 생각을 막 해요. 그러다가 그냥 듣지를 말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저도 몇 년 걸렸어요. 내가 한 거 내가 안 듣겠다. 그거 벗어나는데 몇 년 걸렸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 홍란진 선생님 에 대한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본인이 좀 믿을 수 있게. 네. 뭐 그걸 바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제 여러모로 참. 딱바라셨네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요. 일단은 이 프로젝트는 성공이다. 두 분의 얘기를 제가 정말 정신없이 듣고 있어 가지고 진행하는 걸 까먹을 정도로 상당히 흥미진진했고요. 신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간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신화의 얘기를 할 때 야만의 시대와 극단성 막장성에 대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이 작가들이 작가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말 중에서 난감한 말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화에 대해 잘 모르는 어디 어떤 어르신이 집에 오면 꼭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작가를 할 거면 인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야지. 혹은 작가라면 인간을 잘 관찰해야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냐. 무엇을 이해하냐. 뭘 관찰하냐. 이 지점에서 아주 막연합니다. 저는 그런 지점에서 각 작가들마다 인간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어떤 이해의 틀을 갖고 있다고 믿는데요. 그 틀이 저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캐릭터 얘기할 때 반복을 하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근본적인 욕망 이 두 가지를 안경 아래 왼쪽 오른쪽 삼아서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걸 관찰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인간을 관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저해상도예요. 그 깊은 곳에 있는 걸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신화 같은 걸 듣고 있으면 현재의 문명이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뽀샵질을 해서 안 보이는 인간의 본성을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아주 고해상도로 적나라하게 원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인간은 누구나 이런데 너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보정했을 뿐이야. 같은 말을 해주는 것. 그래서 지금 감춰져서 관찰하기 어려운 인간의 원래 모습들을 좀 까발리는 느낌이 당연히 신화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신화가 갖고 있는 야만성과 극단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간을 이해할 때 샘플로서 첫 번째 스타터키트 비기너즈 키트로 신화를 찾아보는 것은 궁극의 플롯의 이 프로젝트를 들으시는 것은 꽤 의미 있는 뭐랄까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화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극단 창작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냥 클리타임에스트라고 아가미로는 얘기해도 오랜만에 아가미로는 고향에 왔는데 다음날 죽었대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 아니었을까 그것 때문 아니었을까 아마 독일을 찍었을 거야. 연애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붙다 보니까 막 걷잡을 수 없이 인간 막장이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할 만한 얘기들을 하나씩 덧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섞으면. 그랬으니까 나마저 내리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을 섞어버리면 제일 공통된 부분만 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아마 저처럼 뭔가 개그 하나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잘리고 잘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버려진 개그들. 아가미로는 호상이래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뭐 이러면서. 편집되는 것이죠. 역사 속의 편집. 이게 뭐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버려질 편집돼 개그를 하시는 김태원 작가님께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화 프로젝트 신화특집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작가들의 근황 우리 인간으로서의 근황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작가로서의 근황 이달의 컨텐츠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뭘 즐기고 오셨습니까? 저 아까 오버워치 얘기도 했었는데 이외에 이 앞에 있는 책 말고요.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베로콜 사울이라고. 아 브레이킹 배드의 스피노프. 브레이킹 배드의 스피노프. 지금 시즌 3가 이번에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사울이라는 인물이 변호사가 됐는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이외에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마약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와요. 아 거기도 건드려요? 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의 형이 나와요. 이 형과의 갈등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있던 집단이 있었을 거잖아요. 변호사 회사가 있었을 거고. 로펌이 있을 거고. 로펌이라든지 동료가 있었을 거고 가족이 있었을 건데 브레이킹 배드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그 사울 주변에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직원 끝. 그렇죠. 그렇죠. 직원 한 명. 혹은 의뢰인 끝.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사람이 고립되었는가. 그 중에 이제 형과 갈등이 나오는데 시즌 3에 그게 폭발해요. 중간에 보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보기 보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엄마가 와 계시고. 오버워치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장 일 안 되는 뜨거운 3시부터 4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한 편 반만 보고 끊고. 선비예요. 진짜 대단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끊으시죠? 그런데 이게 일이 저번 주에 저는 마감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매주 느끼는 감성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할 때는 있잖아요. 그거 꿈에서 나오잖아요. 마감 못하는 상황은. 있어요. 꿈에서 하덕이고. 아 꿈이었구나. 내 탓이 또 마감해야 되고. 어쨌든. 아이러니 컴만 한데. 인셉션 같아요. 꿈이었구나. 계속 마감해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요새 같이 행아웃 하면서 화면 공유하는 작가님들이 계신데. 거기 이름이 가발 공장이에요. 왜요? 다들 말 없이 한 땀 한 땀 팬터치를 하시는데. 인형 눈 붙이는 그거 아니에요. 가발 공장. 가발 공장. 구로의 등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새 이제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데. 행아웃이 이제 구글 거다 보니까 구글의 등대라면서.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 방이죠. 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저를 이제 독려해 주시는 거예요. 작가님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하십시다. 할 수 있겠죠 해가지고. 선배들이에요? 다시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꼬여. 꼬여가다니까. 마감을 한 거예요. 우와. 저는 이걸. 유명하십니다. 표현하길 배수진이라 표현하거든요. 아 네. 사울의 베로코 사울을 끝까지 보고 한다. 그래가지고. 마감하는 법. 두 편 다 보지 못하고 한 편 반까지만 보는 배수진을 치고. 아. 일을 하자. 이게 나머지 반을 보는 것이 또 자기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군요. 맥주 한 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해가 떠버리니까 맥주는 못하고. 왜 안 돼요? 해가 뜨면 뜨겁기 시작해가지고. 아. 네. 이달의 콘텐츠 유승진 작가편은 결국 그거네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간단히 맥락을 설명해드리면 천재 화학자 고교 선생이 마약을 제조하는 대부로 거듭나는 걸작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 미스터 화이트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사이드킥으로 나중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울이 광고하는 그 광고 문구가 베라콜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전화하세요라는. 그런데 그걸 따로 떼서 독자적인 드라마로 만든 tv 시리즈가 바로 베라콜 사울인데. 스피노프. 스피노프라고 하죠. 그 사울에 대해서만 얘기를 풀어나가는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시즌3. 네. 재미있게 보고 오셨다고. 그렇죠. 브레이킹 배드를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아껴놓고 있어요. 네. 생각됩니다. 굉장히 아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어요. 완전 대충 보시기에 지금 시즌3인데 끝이 보입니까 전체 이야기에. 4, 5 이상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더 아껴야겠네. 다른 분들은 이달의 컨텐츠 뭘 즐기고 오셨나요. 저는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이런 거 웃어주지 말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딱 즐겼다기 보다 게임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고 엔딩은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걸렸어요? 네. 조금요. 아주 조금. 아, 유도시로 녹화다. 아이를 보면서 원래 아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또 많이 즐기게 됐어요. 그래서 역시 상어가족을 열심히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가지고 우레탄으로 딸 피규어를 만들어줬었는데 이번에 그걸 액션 피규어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관절 만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피규어 원형사를 이미 하고 계시는 김태권 작가님의 근황이 하나요. 원형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딸 하나 만들었어요. 피규어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마철이라서 우레탄을 부을 수가 없어 가지고 개정주업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정말 친해진 다음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돈 받으셔야 돼요. 아닙니다. 혼자 말이었어요. 제가 즐기고 온 것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조의 게임이 이제 새로운 시즌 시작이 됐잖아요. 한국에서 해주나요 한국으로? 첫 회가 나왔는데요.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첫 회가 나왔는데 저는 몰아서 아내랑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봤고 대신에 이제 왕조의 게임 이 앞쪽 시즌에 대한 뭐라고 해야 가장 좋은 길잡이라 할 수 있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팟캐스터 이시자 필자라고 할 수 있는 물뚝심송 박성호님께서 계신데 그분의 건강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 물뚝심송님께서 예전에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xsfm의 유명한 팟캐스트에서 특집으로 진행하셨던 얼음과 불의 잉해라는 특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왕조의 게임의 세계관부터 고대사까지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는 원작의 설정 모두를 다 아울러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진행을 해주셨던 왕조의 게임 길잡이가 있어요. 각 가문들의 얘기도 해주시고요. 캐릭터들 얘기도 해주시고 이 작품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는 아주 굉장히 정말 완소 완전 소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다시 정주행을 하면서 새로운 시즌의 왕조의 게임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팬아트처럼 그거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는 게 왕조의 게임 심슨아이즈 하는 거. 한 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프닝에서는 패러디를 했었죠. 그렇죠. 네드가 호머 심슨으로 하고 라니스터를 돈 많은 아저씨로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디에다가도 붙일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재의 신화.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 듣는 게 요즘 근황이었고요. 바트가 촌선우. 두 번째 근황 뭐였지? 갑자기 까먹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두 번째 근황 뭐였지? 두 개 즐기고 왔는데. 사주? 아니. 사주도. 사주 얘기를 안 했구나. 네. 사주하세요? 아니요. 그 사주가 아니고요. 꼭 믹스요. 아. 사주를 즐기고 계신다고 해서 사주 보는 거 공부하셨나요? 천기를 읽고 왔습니다. 포천같이. 그 저스툰에서 새로 연재된 꼬마비 작가 제수 작가의 합작 사주 포릭스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고. 네. 훌륭하시죠. 두 분의 멋지죠. 사주 훈훈하고 따스한 이야기와 충격적인 것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는 정말 간만에 형식과 내용과 주제가 일치하는 만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사주인데요. 딱 4화짜리고요. 한화가 한주입니다.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시고 충격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박재수 작가의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주를 포함해서 박재수 작가가 그리는 만화를 보실 때는요. 각 화의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목이 아주 만화의 절반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상 포인트입니다. 원래 제가 가져온 이달의 콘텐츠는 이게 아니었는데 뭐였지? 나중에 기억나겠죠. 아무튼 그렇게 두 개를 즐기고 왔습니다. 자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뭐요? 이달의 콘텐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달의 콘텐츠를 얘기할 게 사실 별로 없긴 한데 저번에 방과후 활동에 써버려서 그런데 제가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방과후 활동처럼 수업을 받는 그런 것들을 진행했었어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기 꿈의 학교라고 해서 고등학생들 이천지역 근처의 고등학생들이 한 10명 정도씩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이 학생들에게 대체 뭘 가르쳐줄까라고 굉장히 고민 불안 이런 거 많이 느끼다가 마지막쯤 되어서야 이 학생들이 자기 작품 봐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를 알았어요. 정말 점점점 이 대비하고 싶어하는 연령이 낮아진다는 것도 알았고 자기 작품 얘기를 되게 즐거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작품을 이렇게 피드백을 그냥 의논 공유를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한 친구가 막 그 저는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이 애는 결핍이라고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가 무엇이 부족할까 막 이런 거 생각하다가요. 인간이 죽음이 없다면 그만큼 완벽한 삶이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몇 살이라고요? 고등학생이에요. 고1.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얘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 그래서 막 브레인스토밍한 걸 막 보여주는데 여기까지 생각한 게 너무 놀랍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작가네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설정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막 갈래를 뻗어 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 진행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도중에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와 그리고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와 그리고 바이센틀리언맨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한. 같은 모티브네요. 네. 비슷한 모티브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죽어야 사는 여자는 정말 계속해서 젊음을 원하는 여자가 여자들이 둘이서 라이벌 관계로 있다가 결국에는 죽지 않으니까 몸이 완전히 뒤뜰린 채로 계속 또 경쟁하면서 이런 되게 블랙홀이디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른네요. 네. 그리고 사랑의 블랙홀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자가 하루하루를 다시 되살게 되면서 인생의 어떤 게 행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영화고 바이센틀리언맨도 그냥 자의식 없이 이렇게 살아갔다면 언젠가 건전지가 다르면 다 해질 목숨인데 인간은 왜 사는 걸까라는 그런 로봇으로서의 자의식을 찾아가는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모티브인데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제의식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도 만약에 네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결말에 이렇게 나갈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떤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진리나 우리가 염원하는 모든 것에서 나왔던 그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 그 이야기를 해 주면서 궁풀에서 신화를 얘기를 하지 이 얘기도 한 번 얘기를 해 줄까 그 얘기가 갑자기 다 떠오르더라고요. 멋진데요. 네. 그래서 오늘도 신화편을 얘기 하면서 되게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신화 내러티브라는 수업을 스쿨에서 할 때 가장 학생들이 더 이 신화 내러티브 수업에서 중요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야기의 소재거리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이해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주제의식이란 게 작가가 데뷔를 해서 여러 번 자기의 인생의 변곡점을 거쳐가면서 주제의식은 조금씩 자기가 살아가는 관점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될 텐데 이게 있는 작품과 없는 작품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맨 처음 데뷔할 때부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결국에는 작가를 성장시키게 하는 계기가 아닐까 주제. 그렇죠. 주제라는 말에 대해서도 궁극계 플러스에서 아주 깊이 있는 특집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주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오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종류의 피드백을 통해서 언제 한번 해보죠. 이것도 같이 녹음하셔야죠. 좋죠. 저 여기까지인데요. 더위말할 말 없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모티브를 분석할 때 가끔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반대 방향의 모티브를 찾아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죽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발전시키다가 막히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림 작가님의 죽는 남자 같은 것도 지금 약간 시간이 흘렀지만 그 학생 분이 한번 참고해보시면 재미있겠네요. 주제 얘기할 때 말하려고 아끼게 되는데 자꾸 아니야 말하면 안 돼. 나중에 해야지. 꿈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죠. 할 얘기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자 작가로서 아주 많은 것들을 즐기고 오셨군요. 운동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의 과업 일상의 의무가 매일매일의 훈련이라면 작가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훈련 매일매일 거르지 않아야 되는 훈련은 무언가에 감동하기 무언가로부터 재미를 느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달의 콘텐츠 들을 때마다 역시 이분들 작가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청강무라산업대학교가 사랑하는 홍란지 선생님의 근황이었고요. 이쯤에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길어졌어요.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치셨어요. 죄송합니다. 김태관 작가님 절반이 되셨어요. 그게 아니라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음 회차의 궁극의 플롯에서도 계속해서 홍란지 선생님 모시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신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강무라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웹툰 작가들의 작법 팟캐스트 웹툰스쿨 이준공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짜주세요. 나 왜 이러냐고 이런 게 없는데. 다시 할게요. 청강무라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웹툰 작가들의 작법 팟캐스트 웹툰스쿨. 다시 할게요. 청강무라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준공의 웹툰스쿨 그 궁극의 플롯 신화편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만화가 유승승이었고요. 전 만화가 유승승이었고요. 개그연구가 김태관입니다.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네. 공미로피리님도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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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